첫번째 잠깐만 다 찢어졌는데 봐봐 아니잖아 다 찢었다구요 약간의 쇼 칠해 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언바 방글라데시의 포천들 카페 방글라데시의 트래디셔널 칼라와체 방글라데시 칼라의 얼반 카페모테 조금 코리언바 아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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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글라데시의 트래디셔널 칼라 트래디셔널 카페모테 졸렛 졸렛 ㅋㅋㅋㅋ 아시오 아시오 애드뱅 장군 안으로 오 음 오 오 아 아 아 아 이 카페로 온엑 네이처랠 카페로 왔어요 비지 다카의 비지 다 네이처랠 카페로 왔어요 이 정도 리프레쉬 코랄 좀 하실래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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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mber hello orf 방글라데시의 트래디션을 못해 아말로 페이스트를 못해 아말로 까불 바나데 이 데코레이션을 오도골레 오카네 바나데 아말로 에어컨 문장만에 두이틴 달러 에어컨 기축 바나노 핸드크래프트 셀링골레 아말로 코레 카페에서 카페 아말로 이에 더 아말로 이제 아말로 미스터리 모르겠지 ㅎㅎㅎㅎㅎㅎ 이렇게 고양이 있고 이런 거를 선물로 많이 사가거든요 나중에 갈 때 사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BRTC 이런 디테일이 있고 이거 예쁘네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여서 가격이 조금 있네 한국의 보다 여러가지 모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내장해보니 그냥 더 고소해 이 정도는 아주 고소한 크기 그리고 가장 고소한 카페 전국에 mask 전국의 환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타를 얹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 Miyake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고소합니다 이런 철데가 poets 치고 미니 사무스가 있다 아마 리코멘데이션으로 라시 할 미니 사무스 뭐야? 약간의 조토 사무스 아찌나? 약간의 비틀에 치즈 아찌 엠니 사무사모도 낙기도 이따 원행 이제 원행 구름 구르바이 구름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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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 스물베 넌 넌 넌 넌 넌 넌 보이바이 보이바이 오보 오보 보보 주님 주님 비틀 비틀 디라를 마셔버렸어 내가 잊어버렸어 왜 와서 애교 부리고 있어? 야 멋쟁이네 멋쟁이 고양이네 샤루 샤루 헬로 형 형 아가 너 이름이 뭐야? 맹공 점파보티 네 점파보티 샤루 형 샤루 간다 아우 물고든다 샤루 물백 간다 샤루게 파티 체크 샤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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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газ을 이르시는 중 오늘 루프탑을 준비했습니다 자투라해 내가 시작했을 때 자투라 아시챗 이렇게 먹고 딱 볼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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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